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는 새누리당 시절 5대 개혁과제의 이행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포퓰리즘적이다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반행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의 찬강 정신입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진짜 이거 세비반납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서 5가지 5대 개혁과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1년 후에 세비를 반납하겠다. 광고까지 냈었죠. 그런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상황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쪽 의원들은 사과를 하고요. 또 한쪽 다른 의원들은 약속을 우린 지킨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사과를 한 의원들이에요. 네, 참 헷갈리시죠? 제가 같은 공약을 두고 왜 한쪽은 지켰다 그러고 한쪽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지 알텐데 당시 약속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약속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십시오. 왜 보관해달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5가지를 얘기하죠. 가불개혁부터 해서 마더센터까지 5가지를 지키겠다. 법안 발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1년치 세비를 오늘 5월 31일까지도 발의를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하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로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거만 놓고 보면 일단 5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세무의당은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그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의하는 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중요한 건 그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시행되고 그것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구현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른 정당에서는 발의를 한 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런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은 내겠다는 겁니까? 안 내겠다는 겁니까? 참 헷갈리시죠? 저도 후배가 딱 처음 보고를 하길래 제가 더 처음 질문했던 게 그래서 세비 반납하겠다는 거니?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막 끝까지 정병국 전 대표는, 정병국 의원은 세비 반납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그 자리에서 했고요. 실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른 정당은 어쨌든 한국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세비 반납이라는 건 사실 1년치라는 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다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비를 많이 냈습니다. 의원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부는 세비를 반납하되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슬그머니 어떻게 보면 꿈을 뺏죠. 심지어는요. 저 회견 이후에 기사들도 두 가지가 다르게 떴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하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쓴 기사가 있었고요. 반납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두 개로 양분도 있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왜 웃으십니까? 아니 세비반납 얘기에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면단을 보니까요. 제가 저분들 재산 상태를 다 아는 건 아닌데 저분들 중에서 1년치 세비 여유있게 반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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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계시고 진짜 세비가 반납하게 되면 진짜 이게 지금 생활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 속단발로 세비반납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딱 명단 봤을 때 여유있게 세비 반납하셔도 아무런 재정상태에 영향이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명단을 해보고 좀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재산 관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아실 거예요.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뉴스탐텐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 내부의 최고 대학으로 알려진 학교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요. 이곳 김일성 종합대학의 내부 사진을 최근 내부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인데요. 하정대 의원 이게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목욕탕 샤워실 시설이고요. 이거는 사우나입니다. 네 사우나 81도 지금 위에 보면 써 있죠. 그리고 이건 구내식당 레스토랑 같아 보이고요. 여기는 로비나 휴기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기숙사가 내부가 이렇게 훌륭합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거의 우리 서울대 기숙사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저런 왼쪽 아래 보면 지금 보면은 짐 체육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아주 좋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면은 이 김일성 종합대회 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과거에 김일성 종합대회에 다닌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저기 베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대를 다니던 84년 당시에 베드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회에 저기는 최근에 만든 거고 그 전에 다녔던 사람들은 학부생은 많을 때는 10명 이상도 한 방에서 큰 방인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적은 방은 한 5, 6명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외국인 전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중국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김일성 종합대회에 온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숙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런 시설들 사실 우리나라 기숙사라고 해도 정말 훌륭한 최고급 시설들인 것 같은데 종합대학을 다니면은 다 학생이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가 보죠? 김종국님 제가 볼 때도 외국인 전용 외국인 유학생 전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사진 찍은 모양을 보십시오. 저거는 북한 당국이 선전적으로 찍어서 어떤 외국인한테 줘가지고 해외에다 공개해서 북한이 이렇게 잘 산다. 그렇게 김일성 장학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한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내놓으신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사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찍었던 것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저건 완전히 선전형 사진인 것 같아요. 하종대 의원님 사실 이 사진을 단독으로 지금 입수를 해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찍었고 이거 누가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분이 절대로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안 주죠. 그래요? 다만 이분은 오늘 평양을 출발해서 이미 외국으로 나온 분이다. 이렇게까지는 이분이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도 가보고 그 다음에 평양의 순환공항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 저거를 찍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저 자리를 저렇게 찍은 사실 자체는 북쪽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김정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개에서 홍보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그런 사진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찍은 건 맞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런 사진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만약에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감시하는 사람 몰래 얼마인지 찍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저 사진은 그런 사진이 아닌 것 같다. 관이 선전적으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몰래 찍는 거는 그쪽에서 허용을 안 해주면 아예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장을 살짝 찍을 수는 있는데 결국 삭제돼야 되고 적어도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자기가 몰래 찍는 것 자체는 북한의 안내원한테도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직접 실제로 다녔던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있습니다. 주성아 정치부 기자가 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주 기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 언제 몇 년도에 다니셨죠? 여기를? 네. 제가 다닌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럼 지금 저희가 공개한 이 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다닐 때 있던 유학생 기숙사가 아니고 지금 따로 새롭게 지어서 외국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 찍은 각도가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고 전문 프로가 구도를 딱 잡아서 찍었다. 이런 흔적들이 제가 볼 때는 엿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성화 기자 말대로라면 외국인에게만 사용해 허가된 기숙사인 것 같고 새로 지은 것 같다. 그러면 내국인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저 시설과는 많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사진 속 외국인 숙소를 보게 되면 북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고려호텔 시설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 호텔 시설보다요? 네. 욕실이라든지 체력 단련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북한 최고의 호텔은 고려호텔보다도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 학생들만 입주하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저기 침대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 명은 북한 학생들을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동숙생이라고 합니다. 동숙생이요? 네. 동숙생.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조선말을 배워주기 위해서 같이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도움이 된다. 이런 명분으로 동숙생 한 명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 한 명, 북한 학생 한 명. 그런데 사실 이 동숙생은 북한 보이고 말하자면 감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은 분명 맞는데 감시원 맞고 재미있는 것은 그 사진 속에 보면 식당이 참 멋있게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구내식당 사실. 밥 먹을 때는 저기서 같이 못 먹습니다. 따로 나와가지고 북한 학생들을 위한 식당에 가서 따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데. 그런데 자는 건 같이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그러면 저렇게 큰 시설을 유지하는 거 보면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몇 명 정도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경에는 약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요? 네. 100명의 90% 이상이 중국 유학생입니다. 이게 북한 교육부하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금 역시도 그런 유학생 비중이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유학생들이 없으면 유학생 숙소를 운영할 수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유학생들이 북한 가서 생활하는 게 공짜는 아니랍니다. 다 자기 돈 내고 하는데 그게 유학비가 우리가 북한에서 상상하는 물가에 비하면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는 아십니까? 대략 몇백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몇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기자 오늘 재미있는 얘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호 교수님. 그러니까 북한에 유학한 사람들은 주로 다른 걸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한국어, 북한 말을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사급 올라와 있는 나이 많은 외교관들, 몽골이든가 러시아, 중국, 동국권 대사들이 우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대부분 다 평양에서 유학한 사람들입니다. 네. 도대체 그럼 유학생들이 돈을 얼마나 내면 이렇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비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연간 7,300달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만 치면 우리하고 거의 같죠. 그런데 문제는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이상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보다는 확실히 싸게 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주체 사상 이런 것도 다 배웁니까? 아니면 북한 교재로 배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거를 안 가르치려면 뭘로 데려오겠습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그다음에 그걸 선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종합대학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저기는 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사교육도 혹시 북한 사회에도 있나요? 사교육이 있죠.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했으면 안 되고 뇌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뇌물을 주는데 한 2,000불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김일성 대학보다도 평양외국어 대학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3,000불 줘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교육 얘기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돈만 주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그런데 김일성종합대학이에요. 아까 주성아 기자도 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배치가 되는데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먼저 가고 일부에 대해서 뇌물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대학에 우수하다 가지는 않습니다. 성분을 줘야 됩니다. 성분이 좋아야 간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보해 주신 분이 또 다른 곳의 장소에 바로 어제 이 사진을 찍은 내용을 또 보내주셨죠. 어떤 내용이죠? 네. 평양순환공항이 사실 너무 오래돼서 지금 나오는 모습은 새로운 공항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 날 개장을 한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는 바로 공항 신청사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엄청 깨끗하고 무관세 상점이라고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럼 면세점을 북한에서는 무관세 상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평양공항하고 순환공항하고 좀 다른 모습은 가운데에 김일성 사진이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평양이라고 하는 것만 딱 지금 돼 있는 그런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초현대식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주 저기에 관심을 두었죠.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고 완전히 설계한 사람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정도로 아주 관심을 보였던 부분인데 이번에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이 바로 저 모습은 오늘 오전 중에 바로 모습들을 우리 채널A의 시청자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바로 오늘 오전 평양순환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입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또 북한 언론에 공개된 사진 가운데 특이한 사진이 있습니다. 김정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가슴에 뭐 파스를 붙인 사진이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이제 보시면요. 그 옷 안에다가 뭐가 하얀 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저거 붙이는 게 딱 두 개입니다. 네. 파스 아니면 금연 패치. 그렇죠. 네. 저는 두 개 다 붙여본 적이 없는데 저기다가. 실시로 저거 말고 붙어있을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게 무슨 내복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저게 30일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사진인데 과연 저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금연 패치가 아니라는 증거가 또 사진에서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됐어요.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테이블에 들고 있고요. 놔두고 있었고 지금 손에도 지금 끼고 있습니다. 담배를. 망원경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저게 금연 패치일 리가 없다. 금연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피울 리는 마모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앉는 자리에 보면 항상 재떼가 있고 또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담배를 항상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사들이 김정은 건강 때문에 담배를 좀 줄이라고 수도 없이 이렇게 충고를 해도 전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줄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가슴에 팟을 붙이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모유 수유를 중단할 때 여성분들이 가슴에 붙이는 경우가 좀 많다. 이 내용 말고는 가슴에 팟을 붙이는 경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거는 국정원에서 분석 안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탑10 다음 순위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